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람이 염치가 없는 걸 아득히 초월해가지고 돌아가신 자기 아버지 팔아서 부조금 장사를 하겠다는 그런 딸내미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보험 오지게 팔아서 쪽쪽 빨아먹고 결혼식도 두번이나 해가지고 돈도 쪽쪽 빨아먹었으면서 이젠 자기 아빠 장례식까지 오라고? 아니 뭐? 돈 달라고? 돈 맡겼냐? 이게 미쳤구나! 원지, 여기서 부의금을 내는 게 맞다 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평범한 여자인데요. 이게 참 뭐랄까... 너무 거지같아가지고 글 한 번 써봐요. 이번에 제 옛 친구가 자기 아버지 돌아가셨다면서 몇 년 만에 개인 카톡을 보내왔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 친구 전혀 보고 싶지도 또 궁금하지도 않은 그런 친구지만 아무리 그래도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데 이걸 그냥 쌩까구 무시하는 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 나름 신경 써서 위로의 답장을 보냈습니다. 어머 그랬구나. 아버지 잘 보내드려. 이렇게요. 거길 간다는 소리, 계좌 보내라 이런 소리 절대 아예 안 했어요. 그런데요. 마치 당연히 제가 거기 갈 거라 여긴 건지 뭔지 꽁꽁아 우리 얼굴 본 지 오래됐는데 지금 사람이 되게 많거든. 그러니까 지금 말고 나중에 꽁씨에 오면 되겠다. 우리 그때 얼굴 보자. 이럽니다. 역시나 옛날과 단 하나도 변하지 않은 이 모습을 보면서 잠시나마 측은해 했던 제 자신이 한심해졌어요. 그렇기에 이제 더 이상 할 이야기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아니 나 바빠서 못 가. 아버지 잘 보내드려라. 이랬는데 너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러면서 네가 친구냐 이래요. 아무리 그래도 너까지 나한테 이럴 줄은 몰랐어. 서운하고 슬프다. 이러면서 막 우는 신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유 이거요. 그리고 여기서 잠시 방금 얘가 말했던 너까지 이 말을 놓고 보면 이미 저 말고 다른 친구들에게 연락을 했고 이미 모조리 다 까인 모양이죠. 굳이 일부러 제가 물어보진 않았는데 그냥 눈치가 그런 것 같아요. 왜? 얘는 충분히 그럴만한 아니 넘치는 사람이니까요. 아무튼 뭐가 그렇게 슬프고 나한테 서운하냐 라고 물었더니 하... 이러면서 한숨을 푹 쉽니다. 카톡으로요. 그리고는 됐어. 필요없어. 이러더니 저는 그래도 여기서 끝난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조금 있다가 작문에 카톡이 옵니다. 쓸데없는 것 다 빼고 중요한 포인트를 보면 대충 일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아빠가 돌아가신 건데 나 지금 안 그래도 너무 힘든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는 거야. 꽁꽁이 너 진짜 잔인하고 너무하다. 안 오는 것도 안 오는 거지만 어떻게 돈 보낸다는 소리도 안 할 수가 있냐. 이러는데 흠 돈이라 돈. 참고로 얘는 저랑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동네 친구예요. 결혼식만 두 번을 했는데 그 두 번 결혼식에 참석 다 했고 봉투도 따로따로 했어요. 특히 가족이 동네 사람이다 보니까 저희 부모님도 안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따로 봉투를 했죠. 총 4개가 들어간 거네요. 게다가 자기 보험한다고 친구인 저는 물론이고 언젠가 한 번은 저 몰래 저희 부모님까지 찾아가서 다 들게 만들고 저는 이거 나중에 알았어요. 몇 년 뒤에.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친구니까 다 참고 또 친구 도리를 다 하고 지내왔는데 정작 제 결혼식엔 못 온다고 하더군요. 이유를 물었더니 자기 남편이랑 너무 크게 싸워서 못 온대요. 그리고 진짜 안 왔습니다. 거기다 요즘 살기 너무 힘들다고 축의금도 안 하더군요. 그래도 처음엔 그래 오죽 힘들면 저럴까 했는데 아닙니다. 그냥 이건 천성이었어요. 그 이후로도 지 힘들고 필요할 때만 연락을 하고 있다가 또 지가 좀 잘 나갈 때는 연락 단 한 번도 먼저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거리를 두고 있었고 다른 친구들도 하나 둘 떠나갔는데요. 역시나 그랬는데도 사람은 안 변하는 동물인가 봐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요? 혹시 제가 조금이라도 잘못된 게 있습니까? 여튼 얘가 평소에 여기 자주 들락거리며 본다기에 보라고 글 남기고 가요. 뒤에 하나 더 있어요? 댓글 1번 뭐야 이거? 그러니까 야 죽은 지 아버지 팔아가지고 조이군 봉투 영업을 하겠다 이거야 지금? 2번 아이고 거리는 무슨 거리야? 그냥 차단 박읍시다. 이거는 뭐 짐승 새끼도 아니고 아예 갱생의 여지가 없잖아. 3번 그냥 이대로 조용히 차단하고 연결되어 있는 지인들한테만 얘기를 하세요. 난 이러이러해서 거기 못 간다 라고 말이죠. 대립글 그럴 필요도 없는 게 보니까 이미 걔 오지게 털린 상태구만 뭐 쓰니가 마지막이요. 4번 뭐라? 결혼식을 두 번이나 했다고? 야 무심하게 있다가 여기서 깜짝 놀랐네. 내 살다 살다 지 남편이랑 싸워가지고 친구 결혼식이 안 간다느냐는 이게 처음임. 이게 사람인가? 까이까이까이까이. 저도 처음 봅니다. 6번 아니 니 결혼식이 안 왔을 때 그때 친구 관계도 끝냈어야죠. 왜 저런 사람이랑 계속 연락을 하는지 나는 니가 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거리를 둘 게 아니고요. 그냥 아예 완전히 차단하고 연을 끌어야 한다 봅니다. 부모님들끼리 알든 말든 님은 연락 안 하고 살면 된다 이거예요. 7번 어? 그냥 님도 남편이랑 싸워서 못 간다고 하세요. 8번 저기요. 혹시 그 친구 땡땡에 살고 있는 이름이 최응아? 아닌가요? 아무리 봐도 너무 똑같은 것 같았어요. 특히 아버지가 이번에 돌아가신 것까지 완전 똑같은데? 여하튼 나도 걔랑 손절했거든. 잘했어요. 9번 아니 잠깐만 그 친구 아버지 돌아가신 거 맞아요?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저럴 시간이 있다고? 헐 혹시 모르니까 쓰니 부모님한테 한번 여쭤봐요. 서로 아는 사이라며. 어쩌면 살아있을 수도 있어. 두번째 사연입니다. 원제 친구 부모님 장례식장이 제주도인데 거기 가야 되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33살이고 지금 시험을 준비중인 여자입니다. 열흘 뒤 시험인데 하루종일 공부만 하고 있어요. 이거 엄청나게 큰 시험이고 제 인생이 송두리째 달려있는 그런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연락이 왔는데요. 친구 아버지가 아까 낮에 돌아가셨다고 해요. 참고로 이 친구는 서울에 살고 있고 저는 강원도에 있거든요. 지역이 좀 다르니까 멀어서 1년에 한 번 정도 겨우 보고 있고 연락은 어쩌다 가끔씩 주고받는 친구인데 참고로 대학 동창이에요. 저는 당연히 서울에서 장례를 하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제주도에서 한답니다. 거기가 본가거든요. 몰랐는데 아픈 아버지가 서울에 계시다가 당신 마지막을 통보를 받고 그런 유지에 따라 며칠 전 제주도로 모셔갔다고 해요. 서울에서 치료를 받다가 이제 안됩니다. 해가지고 그럼 제주도로 가자.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하여튼 이렇고요. 꼭 좀 와달라고 문자로 말은 하는데 저 지금 너무 난감해서요. 어쩌면 좋을까요?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보니까 눈치를 보니까 제가 안 가면 무조건 저를 안 보려야 할 것 같고 연을 끊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제가 평소 시험 준비 때문에 공부만 한다는 말을 하면 전혀 이해를 못하던 친구거든요. 이 친구는 제대로 공부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사정을 알고는 있는데도 전혀 이해를 못해요. 이런 걸 일단 저한테 시간적 여유도 없지만 그 전에 돈이 없어요. 돈이 부끄럽게도 이 나이에 눈치 봐가며 부모님께 지원받아서 조용히 방에 틀어앉아 공부만 하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백수인 입장인데 거기다 당장 열흘 뒤 제 운명이 걸려있는 시험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 갔다 오겠다고 돈 달라고 하면 분명 욕 엄청나게 먹을 게 불보다 뻔하거든요. 어쩌면 좋을까요? 그냥 욕을 먹더라도 제주도에 갔다 오는 게 맞는 걸까요? 어쩌면 좋죠? 댓글 1번 아니면 엄청난 절친도 아니고 뭐 그 정도의 관계에 지옥도 이렇게나 몰면 그냥 부조만 조금 하고 따로 안 가도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제주도면 실제로 많이 못 올 거라는 거 그 친구 스스로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거기 나누면 뭐 다시는 안 보겠다고? 만약 이게 진짜라면 상대방 입장은 고려 없이 그냥 지 하나밖에 모르는 그런 인간인 건데 그런 친구가 과연 오래 가겠냐고요. 오래 갈 친구 아닌 것 같으니까 그냥 적당히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괜찮은 금액만 보내고 가지 마요. 한 오만 원만 보내. 그런데 의전 소리하면 그럼 뭐 진짜 끝나는 거고. 솔직히 저는 욕이라도 해주고 싶은데 그래도 부친상을 당했으니 거기서 부족하지 않으면 쓴이도 똑같은 사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최소한만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큰 시험을 앞두고 있는 백수가 남들처럼 부족하게 못하는 거 이건 당연한 거고 또 그 전에 네 시험이 중화하지 장례식장 얼굴 비추는 건 그 다음 문제라고요. 아니 지역이면 어지간해야 가라 소리가 나오지 서울이면 또 몰라 제주도요. 공항도 없는 지역은 쉽게 가지도 못해요. 그리고 왔다 갔다 교통비만 해도 얼마야. 만약 표가 없어가지고 당연히 못 돌아오면 그럼 뭐 밤샘이라도 하라는 소리야 지금? 공부해야 되는데? 2번 아무리 부친상이라도 그렇지 남의 사정 따위 아예 안중에도 없는 이기적인 거랑 무슨 친구입니까? 친구는 강원도에서 제주도 왔다 갔다 하는 게 뭐 장난인 줄 알아? 가주면 고마운 거고 뭐 안 가도 어쩔 수 없는 거리지 거기는 그러니 만약 이걸로 날지를 떨면 그냥 영 끊어버려요 사람 아니니까 3번 아니 이게 고민이야? 그 친구한테 네 인생 맡겼대요? 친구가 비행기 값이랑 숙소비까지 다 대준답니까? 그리고 시험 어쩔 건데요? 대신 차가지고 합격해 주겠대요? 대댓글 그러니까 이것은 아무것도 해줄 마음이 없으니까 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만약 그럴 마음이 있었으면 미리 이야기를 했겠죠 이제 새로운 친구를 사귈 때가 된 겁니다 5번 근데 장례식을 꼭 와달라 하면서 대놓고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는 사람도 있네 그거 참 신기하구만 그래 6번 야 그 나이에 알바도 안하고 부모 핏바락 공부한다면서 지금 가긴 어딜 쳐가겠다는 거야 목숨 걸고 공부나 해 우선 합격부터 하라고 이놈아 니가 지금 제주도 갈 때냐 일단 두 사연 모두 상대방 입장은 전혀 고려를 하지 않는 집이 모르는 종자들 같습니다 특히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야 참 어지간히 해야지 그렇죠 어지간히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